자, 언니도 곤조가 보통내기가 아니야.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언니 같은 사주는 솔직히 아우, 전 왜 보러 왔어? 그냥 보지 마. 보지 말고 사는 게 본인이 속 편할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사주가 맞아요. 왜냐? 들을 건 걸러듣는 제주도 굉장히 많지만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뚜렷하고 명확해서 난이 예를 들어 점집에 와서 아니야! 라고 해도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갈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사주는 내 쪼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주위에 뭐가 부글부글해. 사람이 많은 건지. 그리고 언니는 굉장히 활기찬 사람이 맞아. 우울함도 있겠지. 근데 우울하다가도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거 있잖아. 언니는 그런 사람이래. 그래서 야, 점집?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왜 왔지? 난 이 소리가 나오거든. 참 뭐가 이렇게 바글바글해?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야? 바글바글. 응. 기운이 이게 참 희한한 게 언니는 내가 남의 덕을 보기보다는 내가 내 덕을 좀 나눠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조언이 됐던 남한테 에너지나 시너지를 높여주던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언니는 내가 무언가 일을 해도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맞아. 남 밑에서 아, 씨발 같아서 일 못하겠어. 내 쪼대로 가야 돼. 이게 있어. 언니도 고집은 도레미파 솔라시도야. 너무 정확해. 근데 내가 누구를 끌고 가고 이게 본인도 내가 뭔가 성취감 있고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러지 내가 남 밑에서 쭈구리같이 있고 씨발 쭈구리 같은 거 자체를 못 참겠어. 이런 사주가 맞거든. 그리고 언니는 난 솔직히 점집 안 다녔으면 좋겠어. 분명히 언니도 살이 분별이 정확한 사람이야. 촉도 있어요 언니는. 사람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할머니는 걱정되는 거 별로 없는데? 이 소리 나오거든. 단지 연초에 올해가 어떨지 그냥 그 정도만 보고 가면 되고 그리고 뭔가 아주 큰 일을 앞뒀을 때 그 때만 살짝 조언을 들으시면 되지. 점집을 다니긴 다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속으로 굉장히 무언가를 생각을 많이 해. 잘 본다 못 본다 라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걸름망이 많다는 거거든. 그래서 언니는 어디 발붙이고 다니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 나와 와 디지게 잘 본다 이 개념보다는 나와 좀 맞는 집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표현으로는 아휴 저거 점 보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말을 안 해도 점점 하고 다니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 그 소리가 나오거든. 언니는 그냥 언니 쪼대로 사는 게 맞아. 언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남들이 기대오면은 어 그래 오케이 무슨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아. 궁금한 게 뭐야? 오래 같이 통과한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넌 사실 없냐고 내가 얘기했지. 분명히 있는데 안 낳길래 뭐야?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남자랑 어떻게 해야 될지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떨어져 있어 보니까 너무 오래 같이 있어가지고 한 6, 7년 정도 같이 있어가지고 좀 더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해야될지 언제든 아니면 해야될지 헤어지거나 결혼을 하거나 둘 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결혼이라고 생각하면은 언니는 빨리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는 맞아요? 아니면 한 번 갔다 오는 사주는 맞아? 허나 지금도 빠른 나이는 물론 아니지 허나 요즘 이제 시대에 맞게 본다면은 늦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 기준에서는 아니야. 이건 이따가 얘기해줄게. 근데 언니 구미에 맞는 남자는 언니는 못 만나. 결국은 또 무언가 내가 기둥이 돼야 되고 내가 이 남자를 또 끌고 가야 되고 그게 금전이 될지언정 내가 몇 푼을 더 벌어도 언니도 자존심이 조금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언니가 기둥으로써 이 가정을 지켜가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언니는 남한테 뭐 기대고 살아요. 남자가 있어가지고 뭐 기대고 살아요. 이런 사주가 아니야. 그래서 이 그런 사주라고 한다면은 누구랑 결혼을 하던 나는 고만고만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결국은 무당집에 가면 얘기하잖아. 그래 여자로 태어났는데 치마만 두르고 있지. 넌 남자 사주구나. 이런 얘기하잖아. 언니 사주가 그러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해도 언니는 되게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아. 거기에서 무언가 올 수 있는 가정을 꾸리고 올 수 있는 이건 안정감이라고도 얘기를 못하겠고 재미라고도 얘기를 못하겠고 그런 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로서 볼 수 있는 어떤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은 언니가 못 느끼고 살 거다. 그냥 언니는 언니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무언가 남이 나한테 기대했을 때 내가 좋은 말들을 해주고 뭐 해주고 남을 진두주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취감이 높은 사람이지 누가 나를 가정을 꾸려가지고 끌어안고 산다라고 했을 땐 조금만 답답하게 하면 언니는 와 이 소리 나오거든. 씨발 결혼 괜히 했어. 막 진짜 이 소리 나오거든. 그래서 언니는 이게 따지고 보면은 결혼을 안 하고 가도 상관이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냥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단지 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 정도밖에 없는 거지 굉장히 결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들이 많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언니의 결심의 문제야. 허나 이 나이가 지나서도 어떤 남자를 만나던 언니 성향에는 내 눈에 다 들어오는 남자는 없어. 그냥 그냥 뭐 이 정도면 하면은 만나 그냥 언니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도 이게 사람을 볼 때 흥미가 확 느껴졌다가도 또 확 떨어지는 사람이기도 하거든. 근데 사람은 절대 흥미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언니 자체도 자존심이 세갖고 내가 남한테 뭐 기대고 가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언니는 언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러. 그러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 할돌이가 또 있어지거든. 그 돌이만 또 외치는 개새끼들도 싫대. 그리고 무언가 며느리로서도 해야 될 어떤 부분들 있잖아. 그것조차도 언니는 억압이야. 언니한테는. 그래서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프리하게 무언가 결혼을 해도 프리하게 살고 싶은데 어 그렇게 해줄 남자들이 있나? 그렇게 해줄 시집이 있나? 난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되려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억압 받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은 제가 좀 더 받아도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언니한테 좋을 거는 없다. 언니 사주에.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셔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이사주면은 나는 안 하고 갈 것 같아. 이게 나라면은. 언니가 나라면은. 안 하고 가도 큰 문제 없거든. 그리고 뭐 나중에 남들이 얘기하는 말년에 사람이 그래도 옆에 있어야지. 아유 그냥 개소리 같아. 그냥 언니한테는 개소리 같아. 혼자서도 굉장히 악착같이 언니는 잘 살 사람이에요. 궁금한 거? 혹시 그 뭐 사업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사업 운이 조금 들어올까요? 있어. 언니는 있어. 들어 있어. 직장 일을 하고 있어 언니? 네. 지금 힘들겠다. 언니 진짜 힘들겠다. 뭔가 둘까 말까 기술이 아예 없어 언니? 기술이요? 기술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냥 서비스직에 있어서 하라고 가게 하고. 언니가 언니 일을 하려면은 기술은 있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미용 기술이 됐던 어떤 기술이 됐던 근데 언니한테 언니 일을 꾸리고 갈 수 있는 사주는 있어. 허나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내가 배워야지 그거를 꾸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언니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지금 남친이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면 언니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이해하지.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악착같이 물고 들어지거든 언니는. 그래서 이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 빼먹을 거 빼먹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어느 정도 할 사람이거든 언니는. 걱정이 안 돼. 그냥 내가 내 미래에 자기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언니가 뭘 배워야 되는 거는 너무 맞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거를 조금 내 기술을 뭔가 조금 배워놔라. 직성에 맞는 일은 분명히 있는데 언니가 처음 출발의 힘은 굉장히 좋아. 근데 그게 끝까지 완주를 하는 힘이 언니는 좀 떨어져. 왜냐. 그 흥미라는 것에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조절을 한다 그러면은 언니는 언니 주머니 차고 결혼을 구집이 안 하더라도 남이 벌어다 주는 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아니더라도 언니가 알아서 잘 살아. 언니는. 그래서 결혼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배워요. 뭐가 됐다. 그것만 조심해. 배우다가 어 흥미가 떨어지고 있어. 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단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걸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배우더라도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면은 배워라. 배우고 나서 오픈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 언니는 언니 자체에 그 주머니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보기라고 하면은 보기인 건데 아주 큰 돈 보기라기보다는 그냥 내 주머니는 확실히 차고 있는 사람이 맞아. 근데 그거에 뻥꾸도 안 낼 사람이야. 튀더진 주머니잖아. 아 그따 버려. 이미 그럴 사람이거든. 그래서 언니는 야물차기 때문에 걱정도 전혀 안 되고 어 그럼 네 쪼대로 살고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 신내름바드라는 소리를 안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신점이나 나는 이 사주는 반대야. 이 사주의 신내림을 받는다? 그냥 언니는 왜 못하는지 알아? 물론 받을 사주도 아니지만은 언니는 신한테 복종을 할 사주가 절대 아니에요. 나가서 놀고 싶으면 놀아야 돼. 내가 막 미치겠으면은 나가고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들은 그런 거 절대 못 봐주시거든. 근데 그거에 복종할 스타일이 아니어서 언니는 글렀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깡은 있어. 깡은 있는데 깡으로만 하는 게 무당이 아니거든. 내 이 사주를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어느 집에서 어떻게 정말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사주부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팩트 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미 앉자마자 나왔을 거야. 그 소리가. 근데 이 사주를 보고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다고 지랄드를 떤다. 난 이 말이 나오거든. 차라리 사업으로 흥하게 해주면 흥하게 해주는 거지. 언니의 어떤 신끼들을 그런 걸로 풀게 해주면 해주는 거지. 뭐 단지를 모시고 뭐 신을 받고 아니 언니는 안 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언니는 있는데 이쪽으로서는 안 돼. 다행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요. 됐어? 네. 됐어. .